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그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점점 벗을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 하관에 그 동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 전택궁이나 눈에 대해서 그 어려 보이는 비율하고 이 하관의 동안 비율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 처음 참석할 때인 1994년도에 미국 학회에서의 발표 대부분이 안티에이징 즉 항노아 어떻게 하면 동안 성형수술 테크닉이 효과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여도 배가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하였고 나이 60먹어 환갑이 지나면 다 은퇴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의 2년 반 이상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나이가 더욱더 헷갈리는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요 날씬하고 눈주름이 없는 중년이 마스크를 쓰고 있게 되면 이게 자매인지 아니면 모녀간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 받으신 중년 여성분의 경우 그 이와 같이 나이를 가능할 수 없는 얼굴이셨는데요 안면 거상술 이마 거상술을 받으셔서 이 전택궁도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수려하고 쌍수 라인도 시원하게 보이고 있으셨습니다만 주름은 하나도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늘어지는지 얼굴이 길어져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코수술은 30여 년 전에 종이 짝처럼 얇은 실리콘만 넣으신 상태라고 하셨는데 코도 점점 길어지는 것 같다고 이 중안부를 짧게 해야 나이가 어려보일 것 같다고 어떻게 저희 병원을 딱 알아보시고 오셨더라고요 이 그림은 미국 뉴욕 베네틴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계시는 지방이식의 세계적인 대가 시드니 콜맨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젊은 여성과 오른쪽에 나이 든 여성의 차이를 단순히 팔자주름, 눈밑 하크서클, 그리고 볼 처짐 등으로만 보게 된다면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하안검 성형수술하여 주름 없는 할머니의 경우 나이를 가능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분도 눈밑 주름이 하나도 없는데 눈이 꽈대집어진 것으로 보아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팔자주름도 없고 볼 처짐도 없는 주름 없는 중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 즉 빨간 화살표 길이가 늘어나면서 얼굴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인은 파란 화살표의 인중이 지구중력으로 인하여 아래로 늘어지기 때문인데요 콧구멍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안부가 길어지는 원인은 이렇게 인중 길이가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여 왼쪽의 입술이 도톰하고 오른쪽의 입술이 얇으니 입술필러를 맞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입술필러를 맞아서 인중축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론은 쿤타킨테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니 하지 마시라 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술이 말려 들어가면서 고양이 주름이 생기고 인중이 길어지는 변화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책에 그려진 삽화와 그 의학적인 팩트에 얼마나 충실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대표되는 이순구씨의 그림의 경우 이와 같이 노안을 인중을 짧게 예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만 이 그림이 인중이 길어진 것을 잘 표현된 좀 더 사실적인 그림이겠구요 현실세계로 돌아와서 오른쪽 노안이 왼쪽의 동안이 되려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인중이 짧아져야 하겠구요 짧아진 만큼 입술이 도톰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림에서도 자세히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코는 나이가 들면서 코끝이 내려오게 되므로 처지게 되는 거죠 이도 왼쪽의 동안 비율로 맞춰주면 더욱 자연스러운 비율이 되며 까만 화살표 방향으로 마리오네트 쳐진 볼살 받침 지방식을 함으로써 이 조울을 쳐진 조울 볼살 조울을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왼쪽과 같은 턱선 라인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팔자주름 필러를 맞게 되면 가장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인중이 길어지는 부작용인데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인중 축소를 이미 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담감 없이 팔자주름 지방식을 같이 하게 되면 또한 자연스러운 왼쪽 동안형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수술 즉 자주색 화살표의 코끝성형 빨간색 화살표의 흉터가 없는 무휴인중 축소 그리고 까만색 화살표의 볼살 받침 지방식 등이 포함된 동안 수술이 바로 저희 병원의 무휴인중 축소 패키지 수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술도 받으시고 이마 거상술도 받으셔서 이 얼굴 주름이 하나도 없이 그냥 팡팡한 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에서의 그 은둔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이것저것 성형 수술을 많이 했는데 뭐가 부족한 건지 궁금할 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